지금부터 꿈과 희망 안전이 있는 2021 안전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 구미예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개회사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분이죠 오늘 행사의 주관사입니다 경북일보 한국선 사장님께서 개회사를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화면으로 담아주셨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북일보가 2014년 세월호를 계기로 시작된 안전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가 올해로 8회째를 맞았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안타깝게도 계속 비대면 방식으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즐겁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안전골든벨에 참석하신 어린이 여러분 모두가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기를 바라며 오늘 이 행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연말 왕중왕전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경북일보 한국선 사장님께도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마음을 모아주셨어요 한 분 더 청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격려사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장세용 구미시장님께서 격려사를 역시 화면으로 보내주셨거든요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미시장 장세용입니다 안전골든벨 퀴즈 대회에 참여한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사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어린이 여러분 집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조심해라죠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여러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안전골든벨 퀴즈 대회에서 안전의식에 대해 많이 배우고 안전 역량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안전을 최고로 건강하고 씩씩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파이팅! 파이팅! 들으셨죠? 장세용 구미시장님께 들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박수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출제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1900여개 예상 문제를 경북일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생들이 사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는 이 후문이 들리고 있어요 자 50문항의 문제풀이가 만약에 끝났는데도 최종 우승자가 선별되지 않을 시에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관식 심화 문제를 통해 최후의 1인을 가리게 됩니다 오늘 문제는 앞에 설명드린 대로 객관식 주관식을 합쳐서 총 50문제로 기본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올해는 수상자 포함해서 총 11명이 예선을 통과해서 중결승에 진출하는 타켓을 따내게 됩니다 중결승 진출은 7명을 뽑을 거고요 그리고 동상 2명 은상 1명 금상 1명 해서 오늘 수상자 포함 총 11명을 뽑는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연말에는요 중결승전 및 왕중왕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결승전은 권역별로 6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중결승전을 통과한 학생만이 연말 왕중왕전 참여가 가능하게 되는데 자세한 일정은 저희가 추후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은 폐자부활전 오늘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좀 드린다고 했잖아요 폐자부활전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혹시나 문제를 풀다가 너무 많은 친구들이 안타깝게 탈락을 하게 되었을 때는 폐자부활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절대로 틀렸다고 해서 우울해하지 말고 그리고 줌에서 나가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꼭꼭 함께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진행 방식입니다 안전골드맵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 진행 방식은요 여러분이 주어진 보드판이 있습니다 보드판에 주어진 시간 동안 정답을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객관식은 번호로 작성을 해 주시고 주관식은 맞춤법에 맞게 또박또박 정자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1번 정답이 뭐 뭐 뭐 그러면 뭐 뭐 뭐를 적어 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숫자 하나만 적어 주시면 되고요 주관식은 맞춤법까지 우리 감독님들께서 꼼꼼하게 점검하실 테니까 크고 또박또박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을 했습니다만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정답판을 얼굴이 보이지 않게끔 잘 볼 수 있도록 화면 중앙으로 보여주시고 정답판을 확인한 뒤에 내려주세요 정답판을 내려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꼭 그때 내려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손가락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힌트를 주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의 옆의 모습을 보고 컨닝을 하거나 다시 정답을 적는 경우는 정확하게 오늘 심사회에서 바로 오답 처리가 됩니다 실격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정정 당당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를 위해서도요 우리 자리에 꼭 대기를 해 주시고 오답자는 그 자리에서 함께 웃으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말씀드린 대로 폐자 발전의 기회가 있다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요? 자리 이탈 시에는 실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정 또는 어느 부정행위를 하는 친구들은 없을 것 같아요 안전 골드벨 오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안전에 관한 문제들 풀지만 여러분들의 좀 마음이 안전하고 넉넉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정정당당하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고요 함께 하시는 우리 선생님 학부모님들께서도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겨주세요 이만큼 자랐구나 눈으로 한번 담아 주시고 마음으로 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카메라를 응시하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거나 혹은 화이트보드의 위치가 가슴 앞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틀어있는 행동들은 부정행위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꼭 유의를 해 주시고요 중간에 탈락하더라도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나는 이해가 됐어요 박수로 화답해 주시면 어떨까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지금 36번 친구가 박수가 안 나와서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나는 이제까지 말을 이해했습니다 박수와 함성 그렇죠 자 다음은 선서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선서 외치면 여러분들도 카메라를 보고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 내려주시고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서 선서 그렇죠 손을 들고 있다가 제가 마지막에 선서합니다 바로 라고 말씀을 드리면 바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자 연습 끝 손 내려주시고 함께 참가자 선서식 진행하겠습니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으면서 선서 선서 나는 2021 안정 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 구미 예선 참가자로서 공정하고 정직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을 선서합니다 바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서까지 마쳤는데 여러분의 박수 소리를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이제 또 마음이 한결 져도 좀 편안해집니다 준비되셨나요? 다시 한번 준비되셨나요? 자 오늘 탈락자는요 저희가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탈락을 하게 되면 색상으로 처리가 되고요 안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유와 지식을 넓히는 자리가 꼭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입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그럼 안정 골든벨 어린이 퀴즈쇼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놀이기구 탑승이 제한되지 않는 사람은 몇 번일까요? 객관식입니다 번호만 번호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1번 임산부 2번 노소약자 3번 음주자 4번 청소년 자 1번 문제 살짝 헷갈렸나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자 하지만 좀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문제를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표정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답 적을 수 있는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정답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볼 수 있도록 우리 7번 친구도 예쁘게 한번 들어주세요 예쁘게 한번 들어주시고 와 이게 진짜 연습의 효과인 것 같아요 36번 친구도 살짝 더 가까이 37번 우리 친구도 힘을 내서 가까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지금 2번이 나온 것 같고요 2번 4번 그리고 1번도 나왔네요 문제 정답이 공개되더라도 여러분 내리지 마시고 흔들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감독님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들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아쉽게 우리 41번 친구 아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또 36번 친구 자 다른 친구들은 지금 4번을 다 적어주셨고 지금 17번 친구는 네 17번 친구는 지금 1번을 했다가 고쳐주셨어요 네 1번을 했다가 고쳐주셨기 때문에 바로 탈락이 맞죠 네 아 4번을 했다가 지웠어요 4번을 했다가 지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들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정답판을 내리라고 하기 전에 내리고 정답을 지운다거나 혹시나 고치게 되면 탈락입니다 해서 우리 조금 전에 몇 번 친구죠 네 네 17번 친구는 일단은 경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 두셨다가 다음 문제부터는 빠르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천천히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37번 친구도요 숫자가 너무 작아요 네 여러분들의 꽃만큼 크게 적어주세요 지금 가까이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뒤에서 비추면 저희가 앞으로 당겨달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4번 4번 첫 번째 문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부터는요 조금 더 꼼꼼하게 심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미리 내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미리 정답을 지워주셔도 안 됩니다 자 정답판을 내려주세요 자 41번 46번 36번 친구 괜찮아 괜찮아 외쳐주세요 괜찮아 폐저벌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법으로 틀린 것은 몇 번일까요 1번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고 있는다 2번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에는 손을 씻어준다 3번 미리 들면 안 됩니다 기저귀 교체 전후에는 손을 씻어준다 4번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한다 자 보기는 조금 길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쉽게 맞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힌트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1번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고 있는다 2번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에는 손을 씻어준다 3번 기저귀 교체 전후에는 손을 씻어준다 4번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한다 자 정답 적을 수 있는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판을 공개해 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 안전 골든벨 구미 예선 자 많은 친구들이 1번을 적어주셨는데 지금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 4번 친구도 정확하게 들어주시고 자 지금 거의 다 1번을 적어주셨는데 지금 4번 친구가 3번 3번을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자 만약에 3번이 맞다면 다른 친구들은 패자벌전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과연 정답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정답 1번입니다 내리지 마시고 혹시나 안타깝게 다른 번호를 적은 친구 네 자 4번 친구 탈락이고요 2번 문제 다른 친구들은 모두 합격이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정답판 내려주세요 네 아 좋습니다 3번 문제부터는 조금 여러분들의 수준을 감안해서 좀 문제 수준을 조금 이제 슬슬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좀 쉬운 문제를 드릴까요? 아니면 좀 어려운 문제를 드릴까요? 쉬운 문제 주면 좋겠다 머리 위로 박수와 함성 오 우리 42번 우리 이동욱 친구는 아니다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좋습니다 오 34번 친구가 아직까지는 쉬워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바로 3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황사방지용 마스크나 방역용 마스크 사용 시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마스크는 매번 세탁해서 사용한다 2번 마스크 착용 후 마스크의 겉면은 만져도 된다 3번 마스크 안쪽이 오염되었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4번 수건 휴지 등을 사용해서 호흡기를 감싼 다음 그 위에 착용한다 과연 몇 번을 선택을 해 주실까요? 1번에서 4번 중에 번호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적어 주실 필요가 없어요 정답 적을 수 있는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3 세 번째 문제 지금 7번 우리 연지 친구가 1번 마스크는 매번 세탁해서 사용한다 올바른 방법으로 골라 주셨고 18번 4번도 있네요 수건 휴지 등을 사용해서 호흡기를 감싼 다음 그 위에 착용한다 아 조금은 헷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지금 38번 친구가 네 창의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숫자를 똑바로 들어주셔야 돼요 숫자를 지금 반대로 들어주셨거든요 숫자를 뒤집어서 들어주세요 지금 뒤집혔어요 숫자가 38번 황준모 친구 들리나요? 황준모 친구 네 숫자를 다시 적어주세요 숫자를 다시 들어주세요 적어주는 게 아니라 네 자 고꾸로 들었어요 그대로 한번 뒤집어 주실래요? 오른쪽으로 그렇죠 오른쪽으로 한 바퀴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30번 친구도 지금 일부러 거꾸로 적은 거죠 숫자를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3번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4번부터는요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우리 30번 친구는 거꾸로 적긴 했습니다만 일단 3번은 확실합니다 3번은 확실하긴 합니다 자 이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우리 30번 우리 친구는요 다음에는 똑바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탈락자 저희가 알아서 지금 블랙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여러분들 자리 뜨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29번 친구가 아쉽게 이제 탈락을 했습니다 29번 친구 괜찮아 괜찮아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다른 친구들은 지금 정답을 모두 약속대로 3번을 적어 주셨습니다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이제부터는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진 않습니다 크게 또박또박 적어주셔야 되고 크게 또박또박 적어주셔야 되고 정답판을 들어달라고 했을 때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정답판을 끝까지 들고 있다가 확인한 후에 내려주셔야 되는데 그 전에 내리거나 지우면 부정행위로 저희가 생각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하실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이어서 4번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자연 현상으로 인한 재난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홍수 2번 태풍 3번 붕괴 4번 가뭄 자연 현상으로 인한 재난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 역시 숫자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적을 수 있는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자연 현상으로 인한 재난이 아닌 것은 자 보겠습니다 지금 25번 친구도 다음에는 조금 더 형준 친구 더 크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저희가 넉넉히 드릴 테니까 날려쓰지 마시고 11번 친구 지금 거꾸로 됐어요 11번 친구 네 정답 하나 한번 돌려주세요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11번 친구 자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35번 친구 잘 안 보입니다 네 35번 친구가 지금 몇 번을 적어줬을까요? 자 여러분 겹쳐 쓰게 되면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깨끗하게 지우고 반드시 번호를 써 주셔야 됩니다 4번 적어 주셨네요 4번 3번과 4번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네 번째 문제의 정답 3번 붕괴가 되겠습니다 그대로 들고 있어 주시고 자 우리 17번 친구 자 우리 17번 친구 27번 친구 17번 친구 27번 친구 카메라 쪽에 볼 수 있도록 네 이동을 좀 해 주세요 27번 친구는 탈락입니다 그죠? 자 지웠기 때문에 27번 친구는 그대로 자동 탈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4번 7번 18번 27번 29번 35번 36번 41 46번 친구가 이제 표자 부활전을 한번 노려봐야 되겠네요 자 다른 친구들은 모두 다 3번 정확하게 써줬습니다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긴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제 여러분들 익숙해지셨죠? 안전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키드쇼 구미 예선 이제 다섯 번째 문제 드립니다 어두운 밤에 길을 갈 때 올바르지 못한 것은 몇 번일까요? 1번 밝은 색의 옷을 입는다 미리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2번 반사제가 달린 가방이나 손목, 반사제 등을 차고 다닌다 3번 좁은 길에서 차와 마주치면 일단 멈추고 길의 가장자리에 서서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4번 빨리 다니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한다 이용한다 1,2,3,4번 중에 정답 적어주셔야 되고요 아직 정답 들면 안 됩니다 32번 정답 들면 안 됩니다 내려주세요 내려주시고요 40번 친구 정답 들면 안 됩니다 정답판 내려주시고요 그렇죠 친구들이 긴장될 수 있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답 적을 수 있는 시간 5초 드립니다 5,4,3,2,1 정답판 들어주세요 어두운 길을 밤에 지나갈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지금 전원 4번을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과연 정답 4번이 맞을까요 정답 내리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빨리 다니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면 안 되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전거를 탈 때도 안전목 그리고 불이 들어오는 플래시를 반드시 켜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모두 통관해요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16번 친구 아 탈락입니까 16번 친구 네 정답판 그렇죠 정답판을 아쉽게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인주친구 정답판을 제가 그토록 말씀을 드렸는데 괜찮습니다 인주친구 화이팅 화이팅 괜찮아요 자 정답판을 내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자 다시 한번 연습할게요 정답판을 내려주세요 할 때 내려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드립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납치 유괴 등 범죄 행위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앞이나 인적이 드문 장소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형태의 단속 장비를 무엇이라 할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거울 2번 CCTV 3번 반사경 4번 망원경 자 이 장비들을 굉장히 여러분께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아직 지금 6번 문제까지는 탈락자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정답 적으로 쉬는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쉬운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자 지금 자 44번 친구도 살짝 위로 들어주시고요 네 34번 친구도 잘 적어주셨어요 자 지금 이번 CCTV 모두 골라주셨는데요 자 여기서 만약에 2번이 정답이더라도 빨리 내리는 친구는 뭐라고요? 탈락입니다 절대 절대 내려서는 안됩니다 그대로 정답이 발표되더라도 들고 계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CCTV가 정답이죠 자 아 누가 지금 내렸습니까? 34번 친구 34번 친구 탈락입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34번 친구 너무 아깝습니다 아쉽게 탈락입니다 그러나 공정하게 보시는 우리 부모님 선생님들도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직접 당당하게 문제를 푸는 날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틀렸다고 하시기보다 책망하기보다는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쉽게 34번 친구 자리 이탈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이탈하지 않고 줌 앞에 앉아서 끝까지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폐자 부활전 됐을 때 쉬는 시간도 저희가 드릴 거고요 그리고 폐자 부활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이어서 7번 문제 드립니다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위한 준비 운동의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번 팔 다리에서 시작해서 몸통 부위로 실시한다 2번 한 부위가 아닌 전신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도록 실시한다 3번 주 운동보다 높은 강도로 실시한다 4번 주 운동과 관련된 부위에 맞게 다양하게 실시한다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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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31번 친구는 옆에 로봇 로봇 시각 장애인 시각 장애인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닥에 설치한 울퉁불퉁한 블록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1번 점자 블록 2번 사각 블록 3번 경계석 4번 횡단보도 많이 보셨을 거에요 정답 적을 수 있는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 판 들어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여기서 갈리네요 어떤 친구가 웃으면서 넘어갈지 어떤 친구가 아쉬워할지 바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8번 문제의 정답은 정답이 발표돼도 내리지 마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축하합니다 1번 점자 블록이 되겠습니다 야 2번 3번 한 친구는 내려주시고 자 다른 친구 1번 들고 있는 친구는 내리지 마시고 그렇죠 자 전원 우리 시왕 감독님께서 봐주셨습니다 자 정답판을 내려주세요 9번 문제로 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친구들 잘 해 오셨어요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엄지척 화이팅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26번 친구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캠을 껐어요 탈락 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캠을 꺼야 된다? 아니죠 캠을 끄면 안됩니다 26번 친구 캠 켜주세요 홍의찬 친구 26번 우리 형일 초등학교 5학년 멋진 우리 의찬 친구 캠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자외선 차단제 사용법이 올바르지 않은 것 올바르지 않은 것을 적어주시면 돼요 숫자를 1번 외출 30분 전에 충분한 양을 골고루 발라준다 2번 하루에 한 번 이상 바르면 안 된다 3번 눈 주변은 피해서 발라야 된다 4번 집에 돌아오면 깨끗이 씻어서 닦아내야 한다 조금 쉬운 문제가 아닐까요? 정답 적을 수 있는 시간 5초 드립니다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9번 문제의 정답 2번에도 좀 나뉘네요 오 2번이 굉장히 많네요 자외선 차단제를 우리 친구들도 바를텐데 정답은 몇 번일까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2시간 간격으로 덧발라 주시면 굉장히 좋은데 자 지금 내려주시면 안됩니다 자 내려주시면 안되고 그대로 들고 계세요 그대로 멈춰라 들고 계세요 자 10번 친구 탈락하겠습니다 인정을 했어요 10번 괜찮습니다 자 탈락을 하셨고 다른 친구들은 2번 자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답판을 빨리 내리면 안됩니다 자 정답판 이제 내려주세요 이어서 안전골든벨 10번 문제 드립니다 화재의 종류 중 바라물을 중심으로 했을 때 마그네슘, 티타늄, 지르코늄, 나트륨, 칼륨 등 과연 속의 금속 화재는 몇 급 화재에 해당할까요? 1번 A급 화재 2번 B급 화재 3번 C급 화재 4번 D급 화재 자 숫자만 적어주시면 돼요 몇 급 적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숫자만 객관식이니까 숫자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5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잘 넘겨야 됩니다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정답이 몇 번이라고 해도 내려주시면 안되고요 자 11번 친구 저희가 그토록 말씀을 드렸는데 몇 번인지를 꼭 객관식이니까 객관식이니까 객관식은 해당하는 정답을 번호 번호만 적어주셔야 됩니다 번호만 자 지금 3번, 4번, 2번 골고루 나왔어요 자 정답판 내리지 않으실 거죠? 정답판 끝까지 들고 있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내리지 마시고 내리지 마시고 자 번호를 잘못 적은 친구만 내려주세요 자 2번, 3번, 1번 적은 친구만 내려주시고 자 우리 20번 친구도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한 20명 정도가 오늘 46분이 함께 하셨는데 20분, 21분 정도 아하 이 문제가 좀 어려웠군요 자 탈락자 포함해서 지금 이제 폐자 발전을 조금 뒤에 시작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자 4번 확인됐습니다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자 주관식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11번 문제 드립니다 자 처음으로 11번 문제 주관식 문제입니다 또박또박 크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인체에 전류가 흘러 상처를 입거나 충격을 느끼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인체에 전류가 흘러 상처를 입거나 충격을 느끼는 현상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자 정답을 적을 수 있는 시간 자 33번 지금 내려주세요 정답 들면 안됩니다 자 정답판을 공개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5초의 시간 적을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기대가 됩니다 오 지금 19번 친구가 바로 내렸습니다 전류 적어주셨습니다 자 19번 친구는 내렸기 때문에 자동 탈락이 되겠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게 중요해요 빨리 내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자 잘하실 수 있죠 2번 문제 정답은 감전입니다 내리지 마시고 자 쇼크 전류만 내려주시고 감전 감전 지금 이렇게 되면 6명, 8명, 10명, 13명의 친구 자 좋습니다 감전을 정확하게 적어주셨네요 17번 친구도 미음 적어주신 거 맞죠? 네 감전 정확하게 적어주셨습니다 정답 내려주세요 자 정답판 지워주시고 다음 문제도 저희가 추간식을 준비했기 때문에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번 문제 드립니다 자 잠시만요 2번 친구가 네 잠시만 기다릴게요 일단은 여러분 침착해 침착해 자 지금 와이파이 환경에 따라서 조금 끊어지거나 아니면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환경에서 자 2번 친구 들어왔습니다 네 혹시나 저희가 오늘 중간에 끊어진 것 같으면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온라인 골든베 현장은 잘 지금 통신이 되고 있어요 자 2번 친구가 또 멈췄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몸 한번 풀어주세요 몸 한번 풀어주시고 자 다른 친구 멈춘 친구 없는지 자 깍지 껴서 머리 위로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머리도 한번 흔들어주시고 제가 혹시나 멈춘 친구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허리 한번 돌려주시고 자 우리 2번 가빈 친구 자 가빈 친구 지금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 기다리실 수 있죠? 네 자 우리 가빈 친구가 여러분들 좀 쉬어가라는 의미에서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2021 안전 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 구미 예선 자 지금 가빈 친구도 지금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가빈 친구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는 건 어떨까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당황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자 혹시나 우리 선생님 우리 인터넷 환경이 돌아오면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겠어요? 머리 위로 하트 한번 그려주시면 저희가 신호를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뒤에 폐자 부활전이 여러분을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지금이 중요합니다 벗어나지 마시고 화이트보드 매직 준비해 주시고 어떻게 해요? 자리 그대로 자리에서 그대로 멈춰주세요 우리 17번 친구가 이렇게 모기 잡듯이 우리 이현빈 친구가 확 뭔가를 잡아주셨어요 자 됐습니다 자 됐죠? 자 소리 잘 들리죠? 소리 들리는 친구 오른손 한번 들어주세요 39번 친구 안 들리나요? 네 손 내려주세요 제거 자 12번 문제 드립니다 다음은 올바른 소화기 방법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소화기를 들어요 2번 땡땡땡을 뽑아요 3번 호스를 불길 쪽으로 향하게 하고 손잡이를 힘껏 쥐어요 자 소화기 사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답 아직 들면 안됩니다 자 1번 소화기를 들고 2번 세 글자입니다 이것을 뽑고요 3번 호스를 불길 쪽으로 하고 손잡이를 힘껏 쥐면 됩니다 정답 적을 수 있는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 들어주세요 자 2번 문제 자 37번 친구 글자가 잘 안보이는데요 혹시 보이나요? 37번 지금 고칠 수 없습니다 가까이 한번 해주세요 조금 더 가까이 자 살짝 왼쪽으로 이동 살짝 왼쪽으로 이동 그렇죠 자 안전핀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2번 문제의 정답은 안전핀입니다 네 내리시면 안됩니다 내리지 말고 안전핀 자 혹시 안전판을 적은 친구는 없죠? 안전핀 안전핀 그대로 모두 합격입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정답판을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자 나는 오늘 너무 아쉽다 이쯤에서 진짜 나는 패자부활전을 한번 하고 싶다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신나게 박수와 함성 이렇게 되면 패자부활전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머리를 흔들면서 손도 같이 흔들면서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패자부활전을 하고 싶다 박수와 함성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왔네요 자 우리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 안전골든벨 경상부터 어린이 퀴즈쇼 패자부활전을 시작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환한 빛이 들어왔어요 박수 와우 자 자리 뜨시면 안되고요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자 이번에는요 OX 퀴즈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퀴즈입니다 정답이 O면 O를 적어주시면 되고 X면 X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힌트를 너무너무 드리고 싶어요 제 말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패자부활전에서 통과하셨으면 좋겠네요 패자부활전 후에도 화면 끄거나 나가시면 안됩니다 자 네 지금 같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모두 다 함께 풀어주셔야 돼요 정답을 맞힌 친구들도 함께 모두 다 46명의 친구가 머리를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바로 문제는 여기서 이제 바로 드리면 되죠 그죠? 문제를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자부활전 문제 드립니다 체온 유지를 위해서 최대한 두꺼운 복장을 착용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자 체온 유지를 위해서는요 두꺼운 복장을 꼭 입어야 되나요? 여러 겹 저는 입는데 저는 그렇게 배운 것 같은데 두꺼운 복장을 입는다 저는요 여러 겹을 입습니다 여러 겹을 입으면 된다고 저는 들었어요 자, 제 말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정답이 O일까요? 정답이 X 정답이 X X일까요? 자, 제 목소리의 크기의 정답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큰 쪽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는데 정답 적을 수 있는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 들어주세요 자, 우리 5번 친구는 5번이라서 5호를 적어주셨는데 폐자부활전 2부 때 진짜 시작인데 5번, 10번 친구, 2번 친구도 정답을 혹시나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는요 한번 드리면 어때요? 폐자부활전이니까요 자, 동의하는 친구는 한번 흔들어 주세요 보드판을 흔들어 주세요 그렇죠 O한 친구들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요? X X가 정답이면 좋겠는데 정답 바꿀 수 있는 시간 다시 한번 5초 드리겠습니다 O한 친구들은 제 말을 듣고 한번 바꿔주세요 5초, 5초, 5초 자, 빨리 한번 바꿔주세요 28번 친구 이야, 고집이 상당합니다 28번 친구 28번 친구 우리 O한 친구는요 X 선택을 해 주시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 않을까요? 자, 다시 한번 정답을 적을 수 있는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자, 분명히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5, 4, 3, 2, 1 정답판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자, X, X 자, 이제 그만 2번 문제 정답은 X입니다 야, 너무 힘겹게 너무 힘겹게 자, 12번 내리시면 안됩니다 자, 정답판 들고 계시고 자, 지금 정답판을 들고 계시고 2번 문제 정답은 X였습니다 X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바로 패자부활전 전원 다음 문제로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겠습니다 정답판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예선 문제 드립니다 콩, 두부, 쇠고기, 돼지고기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1번, 식이섬유 2번, 단백질 3번, 비타민 4번, 당류 자, 예선 패자부활전 후에 첫 번째 문제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연습이 앞에 확실히 되었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고치는 친구는 반칙입니다 그대로, 그대로 멈춰주셔야 되고 자, 많은 친구들이 2번을 적어주셨는데 문제 정답은 몇 번일까요? 31번 친구도 똑바로 한번 들어주시고 자, 지금 자, 지금 자, 지금 정확하게 여러분 1인지 2인지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 지금 보면 40번 친구 경고 왜냐하면 이게 숫자가 굉장히 좀 헷갈리게 적었어요 확실하게 적어야 됩니다 말씀드린대로 맞춤법도 확실하게 숫자도 확실하게 자, 다른 친구들도 지금 경고를 좀 받을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31번 친구도 다음에는 글자를 조금 더 크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6번 친구도 조금 더 크게 공간이 많으니까 자, 지금 36번이 거꾸로 적었나요? 36번이 거꾸로 적었어요 거꾸로 자, 거꾸로 적었습니다 이제 거꾸로 적으면 계속해서 경고가 나가고요 탈락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2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내리지 마세요 네, 내리지 마시고 그렇죠 어, 20번 네, 경고입니다 그대로 내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들고 계세요 자, 1번, 4번 적은 친구만 내려주시고 2번만 들고 계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31번 그리고 34번 친구 2번 친구 46번 친구 자, 좋습니다 자, 정답판 확인됐죠? 내려주세요 자,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귀 쫑긋 세우고 정확하게 내려주셔야 되고요 특히 2는요 저를 한번 쳐다봐주세요 정확하게 2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화면에 반대로 나오지 않게끔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어린이들에게 허리통증을 호소하게 만들고 척추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의자 2번, 자전거 3번, 책가방 4번, 스케이트보드 척추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이것 몇 번일까요? 정답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자, 2부 두 번째 문제 자, 숫자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41번도 살짝 위로 들어주시고 30번도 살짝 위로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26번 잘 안 보이네요 우리 26번 친구 의찬 친구 좋아요 딱 지금 느낌이 좋아요 들어주신 각도를 유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번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내리지 마시고 35번 내리시면 안됩니다 자, 3번입니다 2번, 1번 적은 친구만 내려주세요 4번 적은 친구도 내려주시고 3번만 들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다른 친구들이 다 3번을 적어주셨네요 38번 안 보입니다 38번 친구 네, 그대로 유지 한번 해주시고요 자, 3번 확인됐죠? 내려주세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 자, 정답판 15번 친구 오, 지금 정지됐나요? 네 오, 약간 화면 끊기처럼 정확하게 내려주셨죠? 자, 다 지워주셨나요? 지워주신 친구만 동그라미 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약품의 잘못된 보관법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죠 1번, 손에 닿은 약은 다시 약병에 넣지 않는다 2번, 여름에는 알약도 냉장고에 넣는다 3번, 안약은 사용 후 용기 뚜껑을 소독해야 한다 4번, 약 보관 상자에는 습기 제거제를 넣는다 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가정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약품의 잘못된, 잘못된 번호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1번, 손에 닿지 않는 약은 다시 약병에 넣지 않는다 2번, 여름에는 알약도 냉장고에 넣는다 3번, 안약은 사용 후 용기 뚜껑을 소독해야 한다 4번, 약 보관 상자에는 습기 제거제를 넣는다 정답,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여기서 탈락자가 나올까요? 아니면 전원 다음 문제로 진출하게 될까요? 자, 정답이 공개되더라도 내리시면 안 되고요 탈락하더라도 끝에 또 상품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카메라 앞에서 함께 해주세요 2번 문제, 정답 2번입니다 자, 2번, 여름에도 여름에는 알약도 냉장고에 넣는다가 아니었습니다 자, 내리지 마시고 자, 지금 자, 2번, 2번, 전부 2번 야, 이 문제 진짜 이제 난이도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27번 친구가 힘내라고 응원을 해주셨어요 자, 전원 2번 자,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바로 자, 우리 29번 친구도요 카메라를 중앙에 있도록 한 번 놓아주시고 카메라 위치를 조정하게 되면 여러분들 정답판이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세요 준비되셨죠? 아직까지는 여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관계없는 시설은 무엇일까요? 1번, 유치원 2번, 초등학교 3번, 100인 이상 보육시설 4번, 고등학교 과연 어떤 정답을 적어주실지 정답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정답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기서는 아니네요 3번, 100인 이상 보육시설이다 4번, 고등학교다 3번이다 함성 4번이다 함성 자, 그대로 멈춰라 자, 그대로 정답 공개되더라도 내리지 마세요 37번 안 보입니다 37번, 38번 조금 더 가까이 자, 37번, 38번 친구는 정답이 다르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4번만 들고 계시고 다른 친구들은 내려주세요 1, 2, 3, 4번 내려주세요 1, 2, 3번 자, 4번만 들어주세요 자, 확인됐습니다 자, 정답판 내려주세요 다음 문제 드립니다 오, 약간 긴장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불의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불의 3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맞는 번호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의 3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몇 번일까요? 1번, 연료, 열산소 2번, 연료, 열, 이산화탄소 3번, 연료, 열, 탄산 4번, 열, 산소, 질소 자, 불 그러니까 연소의 3요소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는 번호만 적어주시면 돼요 다 적을 필요 없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번호만 적어주세요 1번, 연료, 열, 산소 2번, 연료, 열, 이산화탄소 3번, 연료, 열, 탄산 4번, 열, 산소, 질소 5초의 시간 드립니다 자, 숫자만 적어주세요 크게 3, 2, 1 들어주세요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번, 2번 역시 난이네요 자, 여기서 통과한 친구는 최후의 11인 안에 들어갈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자, 지금 1번 자, 19번 19번, 친구 네, 현빈 친구 탈락입니다 정답을 들진 못했어요 자, 생각을 많이 하느라 아쉽게 적지를 못했습니다 자, 들었다가 살짝 내렸습니다 자, 줌 앞에 끝까지 저희가 있기를 약속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오늘 약속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자, 정답은요 1번입니다 자, 1번 들고 계시고 2번만 내려주세요 2번 친구만 내려주세요 자, 2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나봐요 자, 지금 탈락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19번 친구도 탈락을 했고 자, 30번, 31번 자, 34번, 35번 친구까지 모두 다 탈락을 했습니다 자, 정답 확인해보세요 확인 됐고요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지워주시고 다음 문제 한번 자, 바로 준비가 될 텐데 자, 준비를 해주시고 이번에는 여러분께서 또박또박 글자를 잘 적어주셔야 됩니다 문제 문제 드립니다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막이 과도하게 증발해서 안구 표면이 손상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 눈에 불쾌감, 이물감, 건조감 같은 자극 증상이 유발되는 질환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가 없습니다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막이 과도하게 말라서 안구 표면이 손상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 눈에 불쾌감, 이물감, 건조감 등이 유발되는 질환 자, 정답 적을 수 있는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글자입니다 3 2 1 정답 들어주세요 탈락한 친구들도 계속해서 열심히 문제를 풀어주시면 저희 감독님들이 보고 있어요 탈락한 친구들도 한 명 더 높지지 않고 품고 있습니다 모범 학생으로 뽑힐 수 있으니까 함께 풀어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사실은 좀 놀랬어요 자, 44번 친구 글자가 안 보이네요 살짝 위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모르겠다 정직하네요 괜찮습니다 모를 수 있죠 뭐 자, 14번 친구도 정답을 적지 못했고요 자, 3번 친구는 아, 어디서 들어본 게 있어 인구발달 아,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약간 헷갈린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안구건조증 적어주셨는데 자, 정답은 다섯 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대로 유지해주시고 들고 계시고 정답은 안구건조증입니다 정확하게 안 구 건조 증 증발할 때 증 적어주셔야 돼요 안구 건조증 안구 건조증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오, 지금 들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탈락자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오, 우리 친구들 대단한데요 자, 안구 건조증 저희 감독님들이 꼼꼼하게 확인을 하셨는데 전원 다 안구 건조증 일단 적어주셨습니다 자,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정답 지어주시고요 이번에도 주관식 문제가 준비되어 있네요 자, 끝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학교, 교육시설 등의 주변 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된 구역을 무엇이라 할까요? 자, 한글로 적어주실 분들은 크게 크게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자, 일곱 글자입니다 힌트를 좀 드릴게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곱 글자입니다 일곱 글자 자, 한글로 적어주실 분들은 일곱 글자 자, 영어로 만약에 적어주시더라도 정확하게 철자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왕이면 한글로 적는 게 낫겠죠? 자, 정답을 적을 수 있는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우리 구미지역 친구들 정말 대단하네요 네, 이 와중에 우리 24분 친구는 한글과 영어를 같이 적어주셨어요 자, 스펠링이 틀리면 안 되는데 자신이 있나봐요 글로벌 리더들 우리 구미지역 친구들 자, 많은 친구들이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적어주셨는데요 과연 정답일까요? 자, 우리 탈락자분들도 함께 풀어주시면 마지막에 모범 학생으로 뽑힐 수 있다는 점 정답 바로 발표할게요 정답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영어로 스쿨존이라고 하죠 자, 내리지 마시고 어린이 보호구역 역시 우리 초등학생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지금 잠시만요 보호구 보호구역 구역 구역 37번 친구 혹시 뭐라고 정답을 적었나요? 37번 네, 가까이 한번 보여주실래요? 혹시 감동이 확인이 되나요?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네, 적어주신 게 맞대요 자,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지금 시간쯤 되면 이제 최후의 11인 자, 뽑힐 친구들이 슬슬 나올 때가 됐거든요 동상 2명, 은상 1명, 금상 1명 그리고 또 다음 대회로 갈 수 있는 진출자 7명 그래서 오늘은 총 11명을 뽑게 됩니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식품 제조 과정 또는 식품 가공 및 보존의 목적으로 식품의 첨가, 혼합, 침륜 또는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지금부터는 힌트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 문제 과연 우리 친구들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주변에서 들어본 말입니다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와 이 와가 어떤 와일까요? 여러분들 나는 마친 것 같아요 목소리로만 함성 음 그래요? 자, 알 수 없습니다 우리 28번 아쉽게 우리 이로운 친구가 너무 잘해주셨는데 조미료 조미료 우리 엄마는 조미료를 많이 넣지 않아요 조미료 자, 그리고 방부제라는 정답도 보이고요 틀렸지만 열심히 해준 친구들에게도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 정답은요 바로 식품 첨가물입니다 축하합니다 식품 첨가물 첨-가-물 자, 내려주시면 안되고 41번 친구 들고 있으세요 자, 조미료 오답을 적을 친구만 내려주세요 자, 17번 식품 첨가물 맞고 식품 첨가-제 라고 한 학생은 오답입니다 첨가-제 내려주세요 정확하게 식품 첨가-물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자, 식품 첨가-물 식품 첨가-물 이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정답판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자, 열- 몇 명의 생존일까요? 축하합니다 열- 다섯 명 생존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기서 이제 이번 문제 풀고 나면 열- 한 명 안에 떨리죠 들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최후의 11인 그리고 오늘 금상 친구가 나올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합니다 자, 어떻게 결과가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자, 열- 다섯 명의 친구만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심근경색의 응급처치법이 아닌 것은 몇 번일까요? 1번, 산소를 많이 흡입해야 함으로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2번, 즉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3번, 목이나 가슴, 허리를 쪼이는 옷은 풀어준다 4번, 의식을 잃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한다 자, 심근경색 자, 우리 특히 어르신들이 심근경색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응급처치법입니다 응급처치법으로 잘못된 것을 번호 번호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산소를 많이 흡입해야 함으로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2번, 즉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3번, 목이나 가슴, 허리를 쪼이는 옷은 풀어준다 4번, 의식을 잃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한다 정답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적어주셔야 돼요 3, 2, 1, 정답 공개합니다 과연 최후의 11일이 나올 수 있을지 모든 친구들이 제가 볼 때 1번을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활발히 움직이게 되면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119로 일단은 신고 전화를 해야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세상에 15분 모두 1번을 적어주셨네요 정답 확인됐습니다 정답 내려주세요 자, 빠르게 한번 지워주시고 드리다가 오늘 안 되면 제가 바로 주관식으로 뭔가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아직까지는 자, 일단 객관식, 주관식 골고루 드릴게요 자, 2번 문제 자, 고비가 아닐까요? 2번 문제 드립니다 자, 와우 일반적으로 시속 60km로 달리던 차가 보행자와 부딪힐 경우 보행자는 몇 미터 높이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충격을 받는다 과연 몇 미터 높이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충격을 받을까요? 자, 시속 60km로 다니던 차에 부딪혀서 보행자가 몇 미터 높이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충격을 받을까요? 시간 5초 드리죠 5, 4, 3, 2, 1 정답 들어주세요 자, 정답이 갈리네요 자, 정답이 30m일까요? 15m일까요? 아니면 40m일까요? 아니면 10m일까요? 고루고루고루고루 나왔습니다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와우 흥미진진하네요 2번 문제 정답은 15m입니다 자, 그대로 들고 있으세요 그대로 들고 있으세요 주우지 마시고 17번 들어주세요 그대로 자, 바로 내리면 탈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7번 친구 네, 살짝 끊어진 것 같아요 자, 축하합니다 밑에 저희가 표시를 해뒀어요 지금 15번, 21번, 24, 25, 27, 40번 중에 오늘 금, 은, 동! 이야,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9번, 정정하겠습니다 39번이 지금 15m를 적어주셨습니다 네, 정답이 15m였습니다 자, 정답 확인됐고요 자, 이제 정답판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맞춘 친구들은요 지금부터 금, 은, 동!입니다 자, 일단은 중결승 진출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친구들도 함께하신다면 이 중에 또 11인 그죠? 네 자, 이제 틀린 친구들 중에서는 중결승 진출자만 뽑으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그냥 계속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제가 몇 번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축하합니다 우리 금, 은, 동! 이 중에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후의 11인 안에 들게 되는 친구들의 대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자동차의 차도와 보도의 경계선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연석선 2번, 정지선 3번, 경계선 4번, 구역선 자동차의 차도와 보도의 경계선을 이것이라고 하죠 1번, 연석선 2번, 정지선 3번, 경계선 4번, 구역선 정답 적을 수 있는 시간 5초 드립니다 자, 탈락다 친구들도 함께 풀어주세요 모범 학생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과연 이 중에 지금 노란색 바 중에서 최후의 1인이 나오면 그 친구는 금상입니다 금상입니다 자, 노란색 친구들은 지금 거기다 1번을 적어주셨고 한 친구만 지금 4번 4번 자, 적어주셨네요 상관없이 일단은 자, 정답이 궁금하실텐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1번, 연석선이 되겠습니다 조금 헷갈리죠 그대로 정답 들어주시고 자, 지금 이렇게 되면 1번은 중결승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자, 화면을 지금 화이트보드로 들고 있는 친구들은 잠시 들고 계주세요 26번 몇 번이죠? 26번 안 보이네요 자, 21번 그리고 27번 친구도 중결승 진출 티켓을 따냅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확인이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이제 중결승 티켓이 3장 더 남았습니다 감독님 그렇죠? 3장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내가 3인이 되고 싶다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후우! 그러면 11명 안에 드는 거예요 자, 아직도 3명이 있습니다 3명 다음 자, 금운동 친구들도요 계속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들었으니까 나는 안 풀어야지 아닙니다 왜냐면요 금운동 친구들은 금운동 친구를 가릴 거고 한 문제를 드릴 때 또 최후의 10일인 안에 드는 친구들은 또 최후의 11인 안에 드는 친구들을 뽑기 때문에 문제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헷갈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끝까지 풀어주세요 다음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쓰나미의 전저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번 땅이 흔들린다 2번 하늘에 이상한 형태의 구름이 생겨난다 3번 바람이 분다 4번 4번 바다가 부글부글 끓는다 쓰나미의 전조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번호만 적어주시면 돼요 1번 땅이 흔들린다 2번 하늘에 이상한 형태의 구름이 생겨난다 3번 바람이 분다 4번 바다가 부글부글 끓는다 정답 시간 5초 드립니다 과연 몇 번을 선택하실지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여기서 또 나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답판 내리면 안됩니다 17번 친구 잘 보일 수 있도록 4번을 적어주셨네요 축하합니다 정답 자 3번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탈락한 친구들 3번 말고 1번 2번 4번 적은 친구들 내려주시고 우리 17번 친구도 현빈 친구 잘했습니다 아쉽게 4번을 적어주셨네요 자 8번 그리고 자 32번도 올라갔고 4 네 자 이 중에 한 명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 말은 다음 문제를 일단은 자 한 번 더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올라간다는 표현을 썼는데 자 이제 내 친구 중에 한 친구만 아쉽게 탈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네요 자 정답은 저희가 봤습니다 3번 적어주셨고 정답 내려주세요 자 금은동뿐만 아니라 46명 모든 친구가 풀어주셔야 됩니다 왜냐 금은동은 금은동대로 뽑을 거고 저희가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한 처음에 탈락하더라도 열심히 풀어준 친구들은 감독님이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몇 번 친구가 점수 많이 받았는지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친구는 오늘 모범상 또 시상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후에 또 한 명은 누가 올라가서 11인이 완성될까요 다음 문제 드립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우유는 쉽게 상할 우려가 있어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데요 냉장 보관은 몇 도 일까요 1번 0도에서 10도 2번 10도에서 20도 3번 3번 20도에서 30도 4번 30도에서 40도 냉장 보관은 흔히 냉장 보관이라면 몇 도를 이야기할까요 1번 0도에서 10도 2번 10도에서 20도 사이 3번 20도에서 30도 사이 4번 30도에서 40도 사이 정답 적을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어렵지 않았나 봐요 지금 생존한 친구들 중에 모든 친구가 1번을 적어 주셨습니다 43번도 1번 맞죠?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 그대로 내리지 마시고 그대로 1번 이렇게 되면 정답판 내려주세요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벌써 26번까지 왔네요 다음 문제 드리죠 공연 관람 중 공연 관람 중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정전이 되면 신속히 짐을 챙겨 대피한다 2번 대피 지시가 있을 경우 유도등을 따라 대피한다 3번 화재가 발생시 불이야! 하고 큰소리로 외친다 4번 한꺼번에 출입구에 몰려들지 않도록 앞사람 먼저 차례대로 대피한다 안전 골든벨 안전 골든벨 구미 예선 최후의 11인 완성이 될까요? 공연 관람 중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이었습니다 신중하게 정답을 5초간 적어주세요 적어주세요 5 4 3 2 1 정답 공개해 주세요 진짜 이제 좀 난이도를 올려야 될 때가 오긴 온 거 같아요 지금 25번 친구 일단 2번 적어주셨습니다 금은동 중에 일단은 2번이 아니면 금상 은상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되는데요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1번이 되죠 갑자기 정전이 되면 당황하지 않고 안내요원의 안내가 있기까지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는 게 맞죠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각자 움직이다 보면 서로 부딪혀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5번 친구 이렇게 되면 중결승 진출 확정입니다 티켓 축하합니다 네 자 우리 노란색 노란색 중에 바 중에 금은동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15 24 그리고 39 40 자 다음 문제 자 어떻게 될까요? 정답판을 내려주세요 자 딱 맞게끔 세상에 딱 떨어지게 이번 문제에서 야 나오지 않을까요? 문제 드립니다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세요 사용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지면 전력망이 작동을 멈추고 다른 지역의 전기를 끌어오게 되는데 이로 인해 다른 지역의 전력망에도 문제가 생겨 도미노처럼 전국이 암흑이 빠지게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자 사용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지면 자 사용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지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력망이 작동을 멈추고 다른 지역의 전기를 끌어오게 되는데요 자 이로 인해 다른 지역의 전력망에도 문제가 생겨 도미노처럼 전국이 암흑에 빠져 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우리 친구들의 인터넷 상태를 다시 한번 제가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알쏭달쏭 할 것 같은데요 정답 적으시는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 들어주세요 자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되죠?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정전 블랙아웃 전기암전 적어주셨네요 정답은 블랙아웃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블랙아웃 쓴 친구들 내리지 마시고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정기암전 쓴 친구는 내려주시고 자 블랙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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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명의 친구 모두 블랙아웃 자 다음 문제 바로 만나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자 금은동 일단은 자 일단은 자 일단은 11인 안에 들어있는데 탈락한 친구들도 있고요 하지만 아직 모릅니다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주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금은동은 아직 가리지가 않았습니다 금은동 가리지 않았습니다 헷갈리면 계속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지워주시고 자 다음 문제를 적을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랜 시간 여러분들 이야 오늘은 진짜 박빙의 승부네요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우리나라 정부기관 중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막고 있는 기관은? 자 우리나라 정부기관 중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막고 있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자 힌트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답 적을 수 있는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바로 자 42번 들어주세요 네 들어주시고 이동욱 친구도 끝까지 최선을 파이팅 해주세요 정답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입니다 8 글자를 확실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식품 32번 내리지 마시고 식품 아 잘못 적었군요 아쉽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8 글자 식품의약품 안전처 자 자 43번 친구 축하합니다 중결승 진출하게 됩니다 네 다른 친구들은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식품의약품 안전처 다른 친구들은 적어주셨네요 우리 골드바가 형성된 친구들 수고했습니다 내려주세요 자 8번 친구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8번 그리고 32번 42번 친구 계속해서 문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두 자리 남았어요 아이고 이제 두 자리 두 자리 탑승할 수 있는 자리가 여러분 두 자리 남았습니다 두 자리 파이팅 안 들려요 파이팅 자 파이팅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식품 중 영양성분 및 유해물질 등을 분석하기 위해 여러가지 첨단 분석 장비를 이용하는데 그중 빛을 이용한 분석기기가 아닌 것은 몇 번일까요 1번 HP, LC, PDA 2번 스펙트로 스펙트로 포토 메럴 3번 IR 4번 GC, MS 다시 한번 보기 드립니다 1번 HP, LC, PDA 2번 스펙트로 포토 메럴 3번 IR 4번 GC, MS 정답 정답 적을 수 있는 시간 5초 드립니다 빨리 적어 주셨네요 아직 들면 안됩니다 정답판 들어주세요 5초 정답 야 이럴수가 자 8번 42번 1번 2번 각각 적어주셨고 우리 금은동 진출한 친구들은 4번을 적어주셨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4번 GC, MS 빛의 원리가 아닌 이온화된 분자의 질량을 측정하는 분석 장비가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잘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되면 두 자리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자 지금 한 자리에 올라가나요? 아 32번 제가 못봤네요 32번 어우 축하합니다 한 자리에 올라갔고 지금 이제 한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자 정답판 내려주세요 지워주시고 자 다음 문제 같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직 티켓이 한 장 남아있고요 또 별도로 금은동을 가리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방법 중 물이 증발되면서 열을 빼앗아가는 원리를 이용한 소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주관식입니다 또박또박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아직 정답판 들어주시면 안 돼요 5초에 정답 적을 수 있는 시간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냉각소화 냉각소화 노란색 바친구들은 냉각소화 그리고 전도 조금 헷갈린 것 같아요 2번 문제 정답 바로 공개할까요? 정답은 냉각소화입니다 자 8번 축하합니다 자 준결승 진출 확정입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대단합니다 2021 안전골드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 구미 예선 와우 아니 우리 소율 친구도요 냉각소화 와우 우리 권유현 친구도 냉각소화 야 정말 대단한데요 자 우리 4명의 친구들에게 응원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줌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늘 마지막에 신나는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께 선물이 주어지고요 마지막까지 문제를 푸는 친구들도 역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 구미 예선 자 이제 11인 안에서도 최후의 4명 우리 친구들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정답판을 내려주세요 자 금운동 결정전 우리 친구들 파이팅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문제 풀 준비 되셨죠? 문제 드립니다 소화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번일까요? 1번 불이 많이 사용되는 부엌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둔다 2번 습기가 있는 곳에 두지 않는다 3번 소화기가 평소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잘 파악한다 4번 최소한 10년에 한 번씩 교체해 주어야 한다 정답 정답 적을 수 있는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4 1 4 4 3 3 5 5 5 5 5 5 5 5 5 친구들 대단합니다. 다음 문제 바로 드립니다. 식품을 제조한 날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제조기한, 2번 유통기한, 3번 허용기한, 4번 소비기한. 정답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 1, 들어주세요. 대단합니다. 오늘 계속 갈 것 같아요. 2번 유통기한, 유통기한. 정답 2번입니다. 우리 서율 친구, 우리 유연 친구부터 시작해서 대단한데요. 다음 문제, 일단은 정답판 내려주시고요. 다음 문제 드립니다. 다음 당뇨병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번일까요? 1번 허벅지 근육량은 당뇨병 조절에 중요하다. 2번 지방간을 가져온 생활습관은 당뇨병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3번 당뇨병의 관리를 위한 운동은 아침 식사 전에 하는 것이 좋다. 4번 과일을 지나치게 많이 먹을 경우 혈당을 상승시킴으로 적정량을 먹어야 한다. 이미 다 적었어요? 지금 다 적었습니까? 자, 벌써 다 적었대요. 자, 이렇게 되면 그냥 바로 한번 공개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정답판을 공개합니다. 자, 우와! 자, 여기서는 아니네요. 자, 1번일까요? 3번일까요? 당뇨병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보기. 자, 금운동 여기서. 자, 갈리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허벅지 근육은요. 우리 혈액 내 포도당을 70% 저장하고 소변의 능력이 있으므로 혈액 내 포도당을 낮춰주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나뉘었어요. 자, 지금 24번 그리고 40번은 동상입니다. 축하합니다.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자, 24번, 40번은 동상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금, 은 나뉘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친구가 우리 소율 친구고 또 한 친구가 이름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사회자 선생님이 눈이 좋지 않아요. 39번 친구, 권정원 친구. 자, 경상부터 어린이 퀴즈쇼. 구미 예선전. 자, 마지막 여기서 금상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소율 친구, 정원 친구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멋지게 힘내라! 한번 외쳐주시면 어떨까요? 하나, 둘, 셋! 힘내라! 자, 정원 친구, 소율 친구 떨리나요? 우리 많은 친구들이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자, 준비해주시고 급한 마음에 먼저 들게 되면 탈락인 거 아시죠? 네,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과연 마지막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다음 중 핵무기 공격 시, 핵무기 공격 시 행동 여령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눈과 귀를 막는다. 2번, 배가 땅에 닿을 정도로 납작 엎드린다. 3번, 입을 벌려 복식으로 숨을 쉰다. 4번, 나비나 콘트리트로 된 건물 안으로 대피한다. 자, 객관식 문제. 핵무기 공격 시 행동 여령 중 틀린 것은 몇 번일까요? 소율 친구는 적고 있네요. 정답 적을 수 있는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소율 친구, 정원 친구 2번, 2번. 안심하고 있네요. 틀려도 함께 가니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정답판 내려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자, 마지막 문제가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주관식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심장질환은 무엇일까요? 지금 갑자기 두 학생이 벌써 젖기 시작하는데. 자, 문제를 제가 꼬을 수도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발생하고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호소한다.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통증이 3분에서 8분 지속된다. 호흡곤란, 메스꺼움, 식은땀이 동반되기도 한다. 다음과 같은 증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심장질환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여기서 힌트가 되었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을 다 적은 것 같아요. 자, 바로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들어주세요. 이렇게 자신 있는 글자로 협심증. 자, 협심증. 협심증. 다른 친구들은 정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협심증. 정답은 협심증. 네, 내려주세요. 이제 거의 자동인 것 같아요. 정원 친구, 서열 친구. 저희가 또 야심차게 준비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자, 청소년은 흡연을 시작한 지 몇 개월 내에 흡연 중독과 같은 증상을 보이며 금연시 금단 증상이 나타날까요? 1번 12개월, 2번 18개월, 3번 23개월, 4번 24개월 정답 적을 수 있는 시간 역시 5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 자, 2번과 3번 소율 학생은 3번 정원 학생은 2번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2021 안전 골드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 구미 예선 자, 마지막 문제의 정답은 2번과 3번 중에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23개월 이렇게 되면 4학년 안소율 친구 오늘의 금상입니다. 축하합니다. 소율 친구가 너무 기쁜 나머지 지금 손을 흔들지 못했어요. 마음을 한번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요? 다시 한번 소율 친구 마음껏 몸을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아, 이 소리에 맞춰서 종을 치듯이 야, 2021 안전 골드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 구미 예선전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1득, 우리 금상까지 선정이 되었고요. 최후의 11인에게도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또 여러분들 또 앞으로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자세한 내용들을 학교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수고한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내가 제일 잘했어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오늘 내가 제일 잘했어요. 나는 손 내려주시고 떨어졌지만, 떨어졌지만 나는 이 시간만큼은 기다렸다. 나는 선물을 한번 받고 싶다. 두 손 머리 비라 반짝반짝 생각보다 약한데 손 내려주시고 그러면 우리 음악 감독님 음악을 한번 준비를 해주시고 저희가 바로 여기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괜찮죠? 네, 자, 음악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마음껏 신나게 몸을 흔들어주시는데요. 제가 뽑을 수도 있고 우리 감독님께서 뽑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깨 한번 돌려주시고 갑자기 움직이면 목 다치니까 목 스트레칭 한번 해주시고 나는 안전하게 마음껏 댄스 파티 즐기고 싶다. 지금부터 뮤직과 함께 댄스 스타트 출발! 오, 야, 우리 감독님 한번 잘 봐주세요. 와하! 아, 뭔가 뭔가 약해. 마무리 시간 10초! 마지막 5초! 내가 제일 잘했다, 박수와 함성! 이야, 자, 어이구 너무 고민되는데? 자, 첫 번째 친구 우리 감독님 그들 한 번 비춰주세요. 누굽니까? 첫 번째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예쁜 흰색 모자를 쓴 아, 제가 이름이 이름을 공개하고 싶은데 현빈 친구 맞나요? 현빈 친구? 17번 친구 17번 친구 일단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박수! 와우! 한 명을 더 뽑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한 명 더 뽑을까요? 오케이! 좋아요! 준비! 마음껏 여러분 안전하게 댄스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용기 있는 친구 찾아보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어, 우리 친구 일어섰어! 자, 안전하게 의자 위에 올라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어, 약한데? 어! 샤플댄스! 마지막 이어지는 댄스 타임 5초! 5, 4, 3, 2, 1 퓨만! 아니, 이 친구는 야구장에서 볼 듯한 친구인데 우리 시우 친구 맞죠? 네, 우리 시우 친구 축하합니다. 숨을 헥헥 거리면서 이제 앉으셔도 돼요. 네, 우리 친구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오늘 또 멋진 모범상 와, 우리 감독님 모범상 맞죠?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모범상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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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오늘의 모범상은요. 30번 광평초 4학년 최서영 친구 그리고 5번 황상초 4번 조은서 친구입니다. 축하합니다. 어, 맞아요. 손가락으로 조은서 친구 맞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서영 친구, 조은서 친구도 저희가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에는요. 우리 중결승전 및 우리 왕중왕전이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가 추후 학교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대회를 촬영한 영상 그리고 사진은 경북일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 좀 여러분 기억에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앞에 이제 루즈해지지 않도록 제가 뒤에 말씀을 미리 한번 드렸어요. 뭐라고요? 경북일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오늘 대회 촬영한 영상 사진 보실 수 있으니까 꼭꼭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이제 최후의 11인 명단이 궁금하실 거예요. 최후의 명단 11인을 저희가 공개하고 나서 오늘 마치도록 할 건데 오늘 옆에 있는 친구들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네, 그래서 나에게 대한 칭찬도 줬지만 옆에 있는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자는 의미에서 마음껏 우리 축하의 박사 그리고 사랑의 박사 한번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박수 네, 나오면 좋습니다. 이제 정답판은 내려두셔도 돼요. 여러분들 좀 마음 편하게 오늘 과연 최후의 11일은 누가 될지 수상자 우리 어린 친구들 모두 다 꿈을 안고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좀 아쉬우셨나요? 네 저희가 문제를 미리 드렸는데 또 문제 중에서 또 이게 긴장하다 보면 간혹 또 실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거든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우리 비대면 못지않게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을 만들어주셨는데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부모님들께도 우리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최후의 11인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봉상 2명 그리고 은상 1명 그리고 금상 1명을 포함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7명 7명을 더 뽑아서 최후 11인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먼저 7명 궁금하실 거예요. 자, 명단이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7명 명단 공개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자, 금운동도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명단 공개합니다. 축하합니다. 동상 덕천초등학교 6학년 권유현 동상 문장초등학교 6학년 장소윤 은상 문장초등학교 6학년 권정원 그리고 2021 안전골드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 구미예선 금상 양포여 초등학교 상연한 소율 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안전이 함께한 2021 안전골드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는요. 중결승 그리고 왕중왕전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세한 일정은 저희가 추후 학교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미예선전을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고맙습니다.